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 도설 마흔세 번째, 43입니다. 벌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명 도자기 공백기, 공백기죠. 콩바이치, 정경천이라고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통, 경태, 천순. 이 세 황제 시절의 공백기입니다. 도자산업에서 공백기라는 뜻이고요. 도자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요를 잠깐 설명을 하고 정통제 때 조금 하다가 문양하다가 말았죠. 여기 문양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청완 연당 조문 6개호 실제로 사진을 보면서 몇 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마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우망울도를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서우망울도가 소가 달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양을 서우망울도라고 합니다. 외워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양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제 송떼도자기 하게 되면 자주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송떄인데 여기 보실까요? 이거 이제 급나라의 요주요. 요주요는 이제 요지 이름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월주요하고 요주요하고 차이점은 요주요가 훨씬 더 각을 선명하게 했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주요에서 나오는 청유죠. 청유. 이게 청자예요. 청자가 뭐 하늘색, 파란색, 코발트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황갈색으로 있는. 이것보다도 더 노란색이 있어도 청유입니다. 청유, 서우망울도라고 망월완으로 되어 있죠. 서우망월입니다. 서라는 건 콧불서서자인데요. 그냥 이렇게 뿌리, 그냥 큰 소를 서우라고 합니다. 달을 바라보고 있죠. 저 위에 있는 달을. 요런 그림이 서우망월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28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얼마야? 6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국 도자기 그럼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도록에서 선덕 도자기도 다 방을 한 것들 한 번 훑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몇억짜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가 더 편한 거죠. 맨 몇백억, 몇천억이면 어떻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이라는 것은 좋은 방.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방품은 가격이 이렇게 몇억, 몇십억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소장하고 계신 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방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오리지널을 찾으려고 막 돈과 시간과 이런 걸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도 대우를 받습니다. 예술성이 좋은 거. 그러니까 맨날 3, 4만 원짜리, 10만 원 이하짜리는 제발 아주 좋은 거를 제외하고는 안 사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더 돈을 참고 참았다가 몇십만 원짜리 하나 좋은 방품을 하나 사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난 싼 게 좋아. 그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했고요. 또 3분 잡아먹었네. 금방 갑니다. 시간은. 청화 연당초문 6개호. 이게 사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에 있는 사진이라도 없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이 정통제나 공백기에 있는 기물들은 도록에도 없어요. 도록에도 없고 심지어 중국 책을 제가 보는 게 있는데 그 책에는 아예 없어요. 선덕하고 바로 성화로 넘어갑니다. 공백기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설명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저자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저자는 그래서 사진 몇 점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같이 드립니다. 같이 읽어보는 거죠. 청화연당초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한자로 되어 있지만 전지화해문. 전지연문이죠. 그러니까 청화전지연화문 뚜껑이 있으니까 6개. 관이로 해도 되고 호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호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뉴도 있어요. 꼭지 뉴도. 이게 1958년도 강서성 정통 2년에 주반불이라는 왕자묘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러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우리도. 그리고 이제 이 기물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다가 연판문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뚜껑이나 어깨, 밑동에 그려진 연판문은 모두 정통 특유의 복숭아형 라사상 연판문입니다. 요거죠. 좀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 도용 라사. 라사가 이제 그 율라산기 할 때 팔길사문할 때 소라예요. 소라. 뭐 볼트너트 나사가 아니라. 복숭아 모양의 이제 이런 저기. 소라 모양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보면. 쭉 보면. 그죠? 요 위에도 나사상이 있고. 요 가운데 어깨 부분에도 거꾸로 돼 있고. 요기도 이제 다사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 문양은 이게 연꽃인데. 보통 이제 연꽃이 이렇게 둥근하게 하죠. 이렇게 푸짐하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 뾰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곡의 정통 특유의 복숭아형 나사상 연판문이다. 그러는 거고요. 문양은 정치 수려 전면의 시위지만 굽은 노태가 돼 있다는 거. 요 미뇨입니다. 미뇨. 태는 얇은 편이고 하얗고 농염하고 청신하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다른 소주의 시처사 부부합장묘에서 두 점의 청화 이런 뚜껑이 있는 개호가 있었는 출토가 되었는데 문양은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청화 누각인물문호입니다. 누각인물문. 누각의 인물이 이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호는 이제 그 관이기 때문에 광고가 약간 내만하고 내만하다는 건 이제 이렇게 이게 구연부 입술이라면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내만. 안쪽으로 꺾였다. 그래서 풍견, 원복. 풍견은 이제 풍부한 어깨. 어깨가 풍부하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원복은 이제 둥그런 복부에 복부 아래에는 졸아들면서 평저고 화석공반이 있다. 목에는 이제 중십자 능형문이 있다. 중십자 능형문은 어저께 보셨죠. 지난번에 보셨죠. 요 기형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관이에요. 여기도 관으로 쓰여 있잖아요. 대관. 높이가 33.8cm니까 뭐 작은 건 아닙니다. 거의 뭐 큰 관이죠. 대관입니다. 누각 인물도 대관. 요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성인이고 아동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 성인 누각에서 밖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요 누각이 이 사람의 코가 굉장히 뾰족하고 코가 큽니다. 다른 사진에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구름 문양이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동그란 걸 짜서 권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운.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것도. 권운이라고 그런 거고. 요 어깨 부분에 이제 해도문이 해수문이 불수문의 형식을 띄고 있고 요건 중십자 능형문. 능형 중십자문. 요거.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연사문이라고 하잖아요. 연사문. 그래서 보세요. 요기에 그 구연부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안쪽으로. 내만했다 이거야. 안쪽으로 꺾여졌다. 만자는 꺾어질 만자입니다. 안으로 꺾어졌다 이런 거야. 내만했다는 거야. 보통은 이렇게 위로 이제 돼 있죠. 이런 스타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데 얘는 벌써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졌다. 요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요런 비슷한 방품이 나왔다 이거야 시장에. 그러면은 우리 정통제는 그때 한 번 배웠는데 구연부가 요렇게 안쪽으로 내만했는데 이 방품은 어떤가 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얘가 오리지널이니까 그래서 오리지널은 진품 가품을 떠나서 진품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진품을 이게 사진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 사람들이 그냥 맨날 뭐 진품 방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린 책에라도 정통제의 민요지만은 비록 이 진품의 사진을라도 보는 겁니다. 다 박물관에 가 있죠. 이게 상업적으로 어디 경매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수도 몇 개 지금 개수 따지면 한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토돼가지고 사람들 손에 진품 오리지널이라고 평가받은 것이 10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점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10점도 안 되는 걸 찾겠다고 노력하면 좀 확률이 좀 없잖아요. 방품이 나온 거. 방품도 없어요. 10년치 도록에 딱 10점 나옵니다. 10점도 안 나오나. 10점 나옵니다. 방품인데도 10점 나와요. 진품도 10점도 없고. 그러니까 사진만 있는 거예요. 사진만. 그러니까 사진에 있는 스타일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해돋문이 있고 이런 건 다 보였어요. 난간에 엎드려서 멀리 바라보며 아동들이 한 명씩 있다. 운무가 몽환적으로 누각을 둘러싸여 있는 거. 권운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늘어진 버들나무는 우점 모양이고 모두 정통작이 특유의 것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몽환적인 권운문 그다음에 버들의 우점. 그러니까 뚝뚝 끊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비가 오는 모양이라니까 뚝뚝 끊어지는 거죠. 화면은 사실적 생동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경 고공박물원 소장의 청화공장모란문호와 정통 청화 월영사무대호. 월영사무는 이제 사무도문인데 월영, 달빛에 비친 사무란 뜻입니다. 어렵죠? 청화 팔선대호등과 모 매도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경보창 선생의 책이 있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립니다. 청화 용문 매병과 복문 매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진에 찍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 페이지에 있는 그림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런 이제 이게 이 스타일이 여기 있는 두 기물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주문양 똑같죠? 딱 보면은 정통이야.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문양이 봉황, 여기는 주문양이 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연부 밑에 이 목 부분에 당초문이 돼 있고 여기도 당초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봉황문에는 전지연화문으로 돼 있고, 용문에는 이제 봉황이 이제 날고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는 해돋문도 똑같잖아요. 해돋문도 똑같습니다. 그 크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같은 세트가 아닌가 한 무덤에서 나왔다면 세트 이제 세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쭉 해놓은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봉황에 관련된 문양이었고, 주문양이. 요 밑에는 이제 용문양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에 지금 담, 이렇게 담으면 되나? 요렇게까지 다, 여기까지니까 담았죠? 쭉 담으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요 청화연화원학문개호. 요것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긴 없어요. 조용히, 웅원함은 물론 문양이 국지, 호방, 청화생이, 농협하다. 그래서 그 품격은 선덕, 후기. 선덕, 후기 지남은 바로 정통이니까 이어진다고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스타일이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화주, 용머리 앞에 커다란 화주 같은 것도 토해낸 무수한 화설, 이런 것들이 선덕대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통식의 문양의 품격이다. 그러니까 요런 구름, 요런 구름 문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구름 문양. 요 화염, 화염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책에 그림으로 돼 있는데 화염이 있어요. 그래서 다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소주박물관에 있는 요 청화남극, 이게 남극입니다. 제가 이제 안 고쳤는데 이따 고쳐놓을 건데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고치세요. 남극이에요. 북극하고 남극할 때. 요긴 남극노인이라고 있잖아요. 남극이라는 건 남극성이라고 수성입니다. 그게 수성. 목숨을 관장하는 성이죠. 별이죠. 그래서 남극성의 수성노인이 주인공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지금 두상이 기형으로 생기고 뒤에 항상 신선이니까 광희가 있죠. 헤일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절연반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 사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기 나온 거, 연전문, 엽전 같은 문양을 연이어서 나온 거, 올챙이 꼬리가 같은 가위임명의 연판문이 있고, 나사보조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라모양의 그런 연판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시기문양의 특징이다. 그래서 고로 요 선교도 절연반도 응당 민요제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관지는 당연히 정통연관이 있는 관여자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특징입니다. 아시고요. 이제 기념관이 있는 필가가 있어요. 필가도 못 보여드렸죠. 오늘 다 보여드립니다. 좀 이따가. 백자산형 필가, 정통팔령관지가 있고, 정통, 원년관지가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원년관지 필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통팔련인데, 이처럼 우리가 이런 팔자가 아니에요.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정통팔련이라는 해석이 아닌데, 이 팔자는 아닙니다. 다른 팔자입니다. 유면에 가는 빅렬이 있고, 8년짜리입니다. 정통팔련짜리는 번조가 결함이 됐죠. 그러니까 유면에 가는 빅렬이 퍼져 있고, 문양가 글씨는 흑갈색이고, 필액은 굳고 묵직하다. 절대 연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참고 실물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또 가면 되는데, 매듭을 짓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럼 옆으로 치워놓을까? 이게 경보창 선생 책인데요. 우선 필가부터 볼까요? 이게 필갑니다. 필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정통팔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통팔련이라고 써있죠? 8년이든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8자가 뭐야? 이게 8자입니다. 여기 정통팔련 필가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8자입니다. 이게 부러뜨릴 8자인가? 아무튼 그런 8자예요. 그런 8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8자냐면 그냥 도로에다 그냥 써있어요. 이런 8자입니다. 이런 8자가 뭐냐면 증서를 쓸 때 이런 8자를 안 쓰고요. 조금 아까 적어드린 이런 8자를 씁니다. 손수변이 있는, 손수변하고 별자가 있는 걸 합치면 8자예요. 그 8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통팔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8자를 안 쓴다는 거. 자, 여기 빙렬이 좀 짜글짜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조가 소송이 좀 잘못됐다. 하지만 귀중한 거죠. 이게 출토품인데. 산형이니까 이렇게 산, 산맥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진 부분에 이렇게 피를 세워놓는 필가입니다. 이건 정통팔련 거고요. 칼라가 아니라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그 사진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는 정통 원년 거입니다. 원년 건데 해돋문도 보이고 여기 뭐 사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필가가 있다. 이것도 미녀다. 오리지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시청각이다 이거죠. 여기 있는 용문 있잖아요. 용문. 이 용문을 그림을 이제 사진을 파노라마로 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비교해 봤거든요. 코하고 입하고 다 비교해 봤어요. 이게 얘예요. 그런데 아까 화염문양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화염 이 구름 옆에 화염문양이 안 나왔잖아요. 앞에 이게 구름이었죠. 이게 이 옆에 화염입니다. 이게 화염. 그러니까 이런 화염하고 이런 그릇기자 같은 이런 구름이 정통연제의 용문양에 나오는 특유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당. 연당유계우 같은 호하고 같이 출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연당원왕문이죠. 연당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연꽃이 있는 연못이란 뜻이죠. 하당이라고 하잖아요. 연꽃 하자예요. 그건 하당 연지원왕문 연당원왕문 똑같은 말입니다. 연지원왕문 똑같은 말입니다. 연지라는 게 연꽃이 있는 연못지자잖아요. 저기 원왕이죠. 원왕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좀 뭐라고 그래요. 숫도 많고 깃털이 많은 애가 이제 원입니다. 원 숫놈이란 뜻이죠. 암놈은 앙이죠. 그래서 숫놈과 암놈을 합쳐서 원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연꽃이고요. 이것도 연꽃이죠. 여기도 밑에는 해돋문에 벌써 우렁찬 파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 선도 후기하고 맞물린 거기 때문에 정통도 불수문의 형식을 띄웠고요. 아주 번밀하죠. 번밀하다는 게 이제 번다하다. 꽉 채웠다. 이런 뜻이죠. 어깨 부분에는 이제 또 화해문으로 장식을 했고 여기 이제 여기 목 부분 목 부분에 구름이 아까 문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릇 기자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문양 이런 문양의 구름이 떠다니고 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따라다니는 애든지 올챙이 같은 애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올챙이 같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의 모양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왜? 이게 정통 특유의 특징이라는 거죠. 문양의. 여기 이제 보주죠. 보석구슬 같은 꼭대, 꼭다리. 꼭지유자니까 그래서 유괴가 있는 아주 귀중한 저기 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여기 이제 썼던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빨강씨로 쓴 거 정통 청화 공장 모란문호 정통 청화 월영 사무대호 청화 팔선대호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어딨지? 요건가? 아, 요겁니다. 자, 공장 모란문호죠. 정통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통 공작 모란 목단 요 목단 공장 문양은 원대에 좀 많이 나와요. 그쵸? 선덕대도 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공작은 봉황이 많이 나오지. 공작이 목단하고 이제 함께 있는 그런 이제 귀중한 기물이죠. 요게 이제 선덕대에는 선덕대 매병은 있는데 요게 선덕 매병이에요. 요거 왼쪽에 있는 게 선덕후기 매병. 요거는 이제 정통대의 매병.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왜? 선덕후기가 정통 초기니까 거의 이제 흡사한 거죠. 그리고 정통 청화 용문 용문도 요거 화염이 어떻습니까? 특이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요런 화염 문양이 요거 정통대의 그 특징이다.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좀 다 부서져가지고 수복을 해놓은 거지만 요것도 정통 청화 운용문 대항입니다. 권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림 화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림 같은 거 놓고 뭐 그냥 물독으로 써도 되는 네 어떻습니까? 용문양도 선덕과랑 비슷하죠? 무스 바른 것처럼 바짝 섞고 머리가 요기에서 발가락도 조가 오조룡인데 여기도 이어보면 동그랗게 공을 여유주를 감은 듯한 그런 요 발가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후기와 정통초기는 거의 이제 비슷하다. 이어지는 과도기니까 비슷하다 이런 거죠. 여기 또 하나 재미있는 또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뭐냐면 이게 필통 같은 그런 모양의 로 향로라는 뜻이죠. 향로라는 뜻입니다. 아주 그 옛날 그림치고는 좀 우아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렇죠? 공작을 그린 겁니다. 공작이 순놈이고 암놈 같아요. 꼬리가 멋있는 게 당연히 순놈이죠. 그래서 정통 청화 공작 목단도 여기 꽃은 이제 목단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덕하고도 이제 흡사한 문양이 뭐죠? 딱 보고 아셔야 되는데 구연부의 당초문을 그린다. 구연부의 당초문을 그린다. 그런 게 선덕대의의 특징인데 이어지니까 정통때도 그런 문양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뭐 달빛에 비친 사무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정통 청화 월영 월영은 달빛이란 뜻이에요. 여기 달빛이 있잖아요. 구름을 형상화시킵니다. 구름 뚫고 나온 달빛. 멋있네. 그죠? 그래서 사무대간 사무는 이제 여기 송중매가 있고요. 여기 이제 소나무 이건 저기 매화같고 대나무도 어디 있습니다. 밑에 그 밑에는 항상 난초가 펴져 있고요. 영지도 보이고 여기 위에는 이제 화해문으로 저기 목당갔습니다. 목당갔고 어때요? 선덕대처럼 당초문이 목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건 내만하지 않았죠. 아까 인물문은 내만했지만 이 호는 내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직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여기 변형연판문이 여기 있다. 변형연판문에 아까 연판문을 공부할 때 본 것처럼 사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중간 사이 중간에 그 쌍층이니까 중간에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벌어졌는데 벌어진 틈을 이렇게 청료로 메꿨어요. 이런 특징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반품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선도죠. 8선도 8선도 요것도 요거는 딱 보세요. 요거는 내만했죠. 구연부가 내만했습니다. 요거는 수직이고 요거는 살짝 내만했습니다. 아까 그 인물문 누각인물문처럼 살짝 내만했던 관이고요. 8선도가 사슴하고 같이 여기 8명의 신선이들이에요. 일반인 같지만 신선입니다. 그리고 요기는 초연문이 있죠. 아주 정체하게 잘 돼있는 8선 대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수문이 있는 관도 있네요. 미녀니까 여러 저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기린 같고 요거는 사자 사자라기보다는 해태에 가깝고요. 산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산예 산예는 용의 아홉 아들 중의 아홉 자식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용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용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다음에 경태 니까 경태 하고 천순 경태 한 번 그 다음에 그 천순 한 번 하면 이제 빨빨리 마무리 하고 책이 도로 6권 7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 한 10분도 5분도 안 걸립니다. 왜냐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10년 치를 찾았는데 나머지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흔 세 번째인가요? 마흔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개요했고 오늘은 정통까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경태 하고 천순 두 조만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돼 광고성이긴 하지만 아무튼 9월 4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9시 반으로 좀 더 늦춰져가지고요. 30분 정도 많으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열점이죠. 그래서 또 짱암우 옥션도 한번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도쏠의 연장선이니까요. 부담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찍으시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정통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